연 아카데미의 네번째 완전정복 시리즈 연 IDBS를 소개합니다. 교정진료를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DBS가 아닐까 하는데요.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접 부착방법이 다양하게 발전되어 오긴 했지만 만들기 번거롭거나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고 또 구강내로 옮겨 붙일 때의 안정성이 부족하여 사용하기 꺼려지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개할 연 아카데미의 IDBS는 닥터 KBS가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보다 쉽고 정확하게 장치를 붙일 수 있는 간접 접착 방법입니다. 구치부 DBS의 안정성을 고려하였으며 만들기 편리하고 무엇보다 모든 과정에서 스텝 선생님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진료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치과의 인하우스 IDBS는 기존의 인다이렉트 분류법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쉽게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한 방법입니다. 직접 만들고 부착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은 동영상으로도 제작해 보았습니다. 실제 적용할 때는 중간에 나오는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 IDBS를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개요, 술식, 주의사항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인다이렉트 분딩은 왜 필요할까요? 첫째, 정확한 포지셔닝은 피니싱 단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미리 브라켓 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으므로 장치의 유지력을 높여주어 탈락률이 줄어듭니다. 셋째, 잉혈해진이 거의 없으므로 치태가 잘 붙는 현상과 치면 탈회가 일어나는 것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넷째, 많은 치의생사 선생님들이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평소 치면에 애칭을 해놓고 원장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 시간을 없앨 수 있어 체어 타임이 감소되어 환자의 불편감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블럭 단위로 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들께서 공감하실 내용인데요. 그동안의 인디렉트 문딩 의뢰시 발생하는 고가의 기공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인하우스 IDBS는 치과 내에서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으므로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스탭 선생님과 원장님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진 스탭 선생님들께서 모델상의 장치를 직접 붙인 후 컨펌을 받는 것도 원장님께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그럼 이제 제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델을 준비하고 DBS를 한 후 옮겨 붙일 수 있도록 코어를 만드는 방법에서 치아에 직접 붙이는 것까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모델을 준비하는 과정의 시작은 PTP 과정입니다. 진단 후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불규칙한 배열과 교합 등으로 손상되거나 마모된 치아를 미리 다듬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인상을 뜨고 캐스트를 만드는데요. PTP 과정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초집 모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축을 확인할 수 있는 엑스레이, 브라켓, 진단 내용이 적힌 차트를 준비합니다. PTP 과정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조금씩 울퉁불퉁한 절단면을 치아 장축과 90도가 되도록 반듯하게 다듬고 심하게 깨져 있거나 형태가 작은 외소치 또 형태를 바꿔 사용하기로 한 경우 등은 레진으로 그 모양을 원래 형태대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치를 붙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정 과정 중에도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보더의 형태도 잘 나타나도록 정밀하게 인상을 뜨고 석고 모양을 만들어 최후방 쪽은 매끈하게 트리밍 해줍니다. 모델상의 기포가 생긴 것은 원래 치아 형태보다 깊게 제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포가 오히려 과하게 제거된다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칼이나 왁스 커버 등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제거하거나 차라리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기포가 오히려 더 깊게 제거되며 점검 참고 제거되면 소금 청소 제거 파노라마 엑스레이입니다. 구강내에서 보는 것과 달리 루트 방향이 크라운 방향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루트의 배열까지 생각하여 DBS에 해야하므로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꼭 준비합니다. 진단 내용이 적힌 차트는 진료 계획에 따라 IDBS의 진행 계획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합니다. 치열공 확장을 위해 밴드를 해야한다거나 발치를 해야하는 경우 등은 장치를 붙이지 않거나 다르게 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더된 종류의 브라켓을 준비합니다. 다음 과정으로 치아 장축과 브라켓 높이를 정합니다. 브라켓이 붙여질 위치를 얇은 샤프로 표시를 해주어야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진들처럼 선을 너무 굵게 그리거나 겹쳐 그리면 그만큼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은 한 번에 얇은 샤프심으로 그려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교환면을 내려다보며 오클루잣 라인과 중심선을 그리고 치아 장축을 표시합니다. 치아 장축은 교환면을 보고 그려야 전체의 중심을 더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포지셔너를 이용하여 브라켓 높이를 표시합니다. 이 표는 비발찌 케이스를 기준으로 한 브라켓 높이입니다. 견치부터 대구치까지 점차적으로 포지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합이 깊은 경우라면 이 표에서 보이는 높이와 같은 비율로 낮게 붙이게 됩니다. 발치 교정일 경우 치료 후 인접하게 될 치아 간의 마지날 리치를 고려하여 브라켓 높이를 조절하여 붙입니다. 포지션이 그려진 모델과 브라켓이 준비되었다면 제작을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레진 분리제를 사용하였지만 번거롭고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바셀린은 다루기도 쉽고 간편합니다. 면봉에 약간의 바셀린을 짠 뒤 모델에 발라줍니다. 나중에 코어가 얹혀지는 교환면과 장치가 붙여지는 현면에 얇게 바른 뒤 면봉으로 문질러주면 레진이 석고에 세게 달라붙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원숭아 원숭아 자 자 이제 브라켓을 붙이는 과정입니다. 이때 본드나 풀로 붙이던 기존의 방법과 달리 구강 내 직접 붙이는 방법과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트랜스본드 레진과 프라이머, 포지셔너와 브라켓 홀더, 브라켓, 그리고 모델이 있으면 됩니다. 구강 내 DBS 시 다른 종류의 레진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광중압형 레진일 경우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홀더의 브라켓을 잡고 프라이머를 바른 뒤 레진을 올려 모델상의 장치를 붙입니다. 장치를 붙이고 정확한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는 주변의 이니어 레진을 제거한 후 바로 큐어링을 해줍니다. 이때 두세개 이상 붙이고 큐어링을 할 경우 미리 붙여놓은 장치가 미끄러지거나 움직일 수 있으므로 하나씩 바로바로 큐어링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강 내의 골드크라운이나 인레이, 암알감 같은 충전물이 있는 경우 브라켓 베이스를 넓게 만들어줍니다. 브라켓 베이스를 넓게 하면 붙일 때 적합성도 좋고 탈락률도 줄어듭니다. 사람마다 교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모델상에서 무작정 정해진 위치에 브라켓을 붙이기보다는 대합되는 치아를 고려하여 전체 높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 위치가 선정되고 나면 브라켓의 윙 부분이 교합에 걸리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브라켓 준비 시 미리 윙을 다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장치가 모두 붙여졌습니다. 다음은 코어 제작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클루절 스탑 만들기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예전에 실리콘이나 퍼티를 이용해 옮겨 붙일 경우 재료의 탄성이 남아있어서 구강 내 적합시 힘이 전해져 장치가 미끄러져 없거나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합면 쪽에 밴드 세맨을 올려 스탑을 만들어주면 기존의 방법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클루절 스탑 만드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버컬 교두 쪽에 밴드락을 올려주고 태그의 방향은 양옆 45도 방향으로 뻗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여 끌어올려 유처를 만든 후 재빠르게 큐어링 해주어야 합니다. 태그가 양옆으로 잘 만들어져야 옮겨 붙일 코어 내에서 스탑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기반은 양옆 5도 방향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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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코어를 만들어줍니다. 제품명은 레거픽스라는 제품으로 실리콘 제재입니다. 투명한 실리콘으로 워킹타임이 2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굽기 전 작업이 빠르게 끝나야 하며 워킹타임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해 냉장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성세제와 물을 섞은 용액도 준비합니다. 쉽게 말해 퐁퐁물입니다. 이것은 레거픽스와 같은 실리콘 제재인 이지카피라는 제품입니다. 레거픽스에 비해 훨씬 더 저렴하며 워킹타임이 길어 다루기가 용이합니다. 실리콘을 쏘아줍니다. 실리콘을 쏘아줍니다. 레거픽스는 장치와 함께 떨어질 수 있으므로 여름이거나 온도가 높은 곳 등 보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교환면이 바닥과 마주 보도록 뒤집어서 굳힙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교환면 스탑이 드러남으로 그냥 뒤집어 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굳고 난 후 모양이 기역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환면이 평평해져 구강례 적합했을 때 손의 고정력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교환면이 평평해져 주의가 있습니다. 다 굳고 난 코어는 버컬 진지바 쪽부터 왁스 커버를 이용해 틀어줍니다. 그래야 스탑이 부러지거나 실리콘에서 빠지지 않는 현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는 두 개만 제작이 되었지만 전체에 장치가 붙어있는 경우 전체를 통째로 떼어내줍니다. 떼고 난 직후의 모습은 잉혈해진이 주변에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블레이드를 이용해 정리를 해줘야 치면에 부착했을 때 여분이 남는 것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치부의 훅 부분이 실리콘에 묻혀있는 경우 잘 빠질 수 있도록 덮인 실리콘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친다면 구강 내 붙인 후 실리콘이 쉽게 제거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브라켓 베이스에 묻어있는 바셀린과 샤프의 선자국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표면만 살짝 정리될 정도로 샌들을 쳐주면 되는데요. 레진 베이스가 너무 많이 제거되면 그만큼 본딩시 오류가 많으므로 아주 살짝만 표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로 깨끗하게 수세하고 건조해 주시면 됩니다. 레진 베이스가 너무 많았죠. 아멘 아멘 코어를 다시 모델에 끼운 후 잉에 실리콘을 잘라줍니다. 코어는 2개씩 자릅니다. 한 손으로 구강 내에서 작업하게 되므로 치아 2개 이상이 되면 손가락으로 눌러줄 수 있는 힘이 고르지 못해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 엠브레더 쪽에서 잘라주시고 버컬면은 진지밭 쪽이 2mm 정도 덮이도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남겨둔 경우 침이 올라올 수 있고 너무 짧게 잘라둔 경우 고정하는 힘이 잘 전달되지 않거나 브라켓이 코어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음은 치아에 붙여지는 단계입니다. 사진의 왼쪽은 릴라이언스 씬페이스트 레진으로 흐름성이 좋아 표면에 얇게 발리고 다루기가 좋습니다. DBS 시 사용한 같은 종류의 레진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만들어진 코어에 브라켓 베이스에 마이크로 브러쉬를 이용하여 아주 소량의 프라이머를 바른 후 레진도 얇게 도포하여 줍니다. 브라켓 베이스에 발린 양 보이시죠? 아주 소량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용은 릴라이언스 씬페이스크림 레진의 가이머스 씬페이스크림 레질러의 장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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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위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구강 내에서 정확하게 구현시키기 위해 각 과정마다 정확히 지켜주어야 하는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스는 인상 채득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오클루잘 스탑을 만들기 전엔 교환면에 반드시 바셀린을 발라주세요. 코어는 너무 두껍지 않아야 구강 내 작업이 용이합니다. 모형상에서 충분한 큐어링이 되어야 레진 베이스가 깔끔하겠죠. 샌드블라스팅은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정확한 폴리싱과 애칭도 중요합니다. 구치부에 접착할 땐 충분한 방수와 방습이 필요하고 그루브처럼 홈이나 뜨는 부분은 프라이머나 플로어블 레진으로 실링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코어가 맞지 않으면 절대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을 잘 지켜 한두 번만 제작해보신다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